안녕하세요 플라삐입니다. 안녕하세요 플라삐입니다. 요즘 또 난리나로 난리났어요. 넌 죽겠지? 따라올 테이네. 늦게 다 완벽하니까. 나간 후진다. 나만 말해 이래. 다 버리겠지? 니가 나 한 손 소리 감사만 들이랬어. 눈 좋다. 이 고릴라 춤으로 말이죠. 고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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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릴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. 근데 또 여기 따지나. 피곤하게 제대로 내는 친구 있대. 누구누구누구. 제가 따지나 굉장히 팬입니다. 집에서 맨날. 집에서 맨날. 꺼져 따져 뿌잉뿌잉. 꺼져 따져 뿌잉뿌잉. 둘이 이거 같이 해봐. 뿌잉뿌잉. 오. 오. 아 좋다. 꺼져 따져 뿌잉뿌잉. 꺼져 따져 뿌잉뿌잉. 꺼져 따져 뿌잉뿌잉. 아우. 아우. 블록비 왔는데 말이죠. 우리가 사실 빚없이. 생존하는 거 우리 지금 2주차 하지 않습니까. 지난번에 3주전에 한번 하고. 근데 우리 첫 번째 할 때. 우리가 정말 최첨단 장비가 있었어요. 전기 림보라고. 전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. 전기조차 소리만 들려. 세게 들으면 심하게 수술해야 돼요. 내가 볼 때는 워낙에. 격렬한 댄스를 소화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. 제대로 그냥 피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고가의 장비인데. 우리가 한 한 달을 빌렸어요. 그래서 사실 한 번 더 써야 돼요.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. 이은석씨가 기절했었어요. 진짜요? 2방 3방 맞았니? 3방 맞았어요. 3방 맞았는데. 정신이 번쩍 나요. 앞으로 여러분. 험악한 연예계 생활할 때.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정규 신경식 같은 거죠? 빡. 빡. 블록비를 위한 스페셜 올레카메라. 지난 1회. 생존한 멤버들을 울고 웃게 만든 전기봉. 이번엔 블록비 차례라. 암흑 속. 존재하지 않는 전기봉의 공포를 이겨내야 한다. 초대선 님 블록비도 피해갈 수 없는. 독특한 올레카메라가 시작된다. 자 이제 블록비가 우리가 당했던. 그 전기립. 전기립. 나 이러면 너무 즐겁지 않아요? 아. 사실 뭐. 우리도 사실 기억나죠? 그때 겁먹었던 거. 맞다. 겁먹고 진짜. 야 이거 뭐 괜찮아요? 그러면서 난 목 가리고 가고 이랬거든요. 이 친구들이 착하니까. 네. 아직 모르고 있어요. 고등하는 거지. 순수하 또 어린 친구들이거든요. 순수하. 아 진짜 장난 아닐 텐데. 안 할 수 있어. 진짜 할 수 있어. 오버 안 해도 못했어. 안 할 수 있어. 오버 안 해도 못했어. 안 할 수 있어. 오. 오. 저 못 봐요. 하는 거. 어. 저거 왔다. 왔어요. 왔어요. 네. 아. 아. 저거. 아. 게. 자세가. 야. 겸손해져요. 동네. 동네 형님들. 네. 예. 어. 출발 전문 프로정신 저희가 정기 대기고 나면 다들 멘탈이 약해서 기어다니지 않을까 아니요 전 절대 기어다니지 않겠습니다 전 절대 기어다니지 않겠습니다 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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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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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5 5 5 5 5 5 아는 거 나왔는데 멋있어요 야 이거 어떡해 뒤로 눈물이 손까지 숨겨진다 성공하셨습니다 한 번 남겨서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켜주세요 말해드릴게요 역시 저번에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들어간거야 자기야 나 이런 남자야 나 아이돌 된분이 없다 deutsche 아, 나야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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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어? 풍으로 갔어. 내가 봤어. 너무 깜짝 놀랐어. 저는 사람이 달라, 저는 사람이 달라. 팬들에게 한마디 해요, 팬들에게. 얘들아, 오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인다. 그리고, 딱 고음을 해야 되니까. 속으로는 딱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. 얼굴 가리면서 이거. 왜? 아니, 지금 이 누나 내가 가린 거. 아니, 지금 이 누나 내가 가린 거. 아니, 지금 이 누나 내가 가린 거. 아, 유머도 있어. 얼굴 가린 거야, 얼굴. 됐어. 얼굴 딱 가린 거야. 그러니까 프로 정신이 있어. 우리가 전부 경험해 봤지만, 한 번도 안 맞은 친구는 천희오군, 천희오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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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. 다시 한 번 팬들에게 한마디. 예, 오빠 열심히 하고 있단다. 오빠 이런 사람이야. 오케이. 목소리를 내고. 퀴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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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호. 퀴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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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호. 다시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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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피아노를 안 만드는 거지. 어디 가신 거지? 지금 기계는 다 꺼진 거죠? 네. 펴줄 수도 있어요.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요? 그럼. 애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 거야. 진짜 네빈아. 재효야 이리와. 여기 진짜 기가 막히던데. 너 몇 방 맞았어? 몇 방 맞았어? 한 방도 안 맞았어. 한 방만 만지는 것 같은데? 한 방만 만지는 것 같은데? 스쳤나봐요. 어쨌든 재효 대단했습니다. 너무 안 맞았어. 한 방만 명이. 안 죽고 살아도 나왔습니다. 제가 미련한가봐요. 미련해요? 전기여서 자외선이어서 부른다. 소리 크다, 소리 크다, 소리 크다,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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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통, 림도 정통, 어, 이게, 어, 이게, 어, 이것으로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ziel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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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던데? 잘한다구요? 아 진짜 만족하다고 해서 이게 소리가 나오니까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블라삐와 즐겁게 촬영을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기니고 전기 통화도 죽어 와 진짜 몰랐죠? 아니 앰뷸런스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작가님들이 아니 이게 항상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번에 실려가셨다고 완전 겁이 질렸었거든요 어쨌든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요 공포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뭔가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되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뭐 약간 흥붙한 게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아이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빛이 없을 때는 블락주에게 박수 한 번 쳐드리고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가 준비한 식사가 있어요 같이 식사나 하고 맛있는 식사 우리 있을 때는 이런 거 안 하더니 야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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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는 없어도 하잖아 그렇지 예 아니 예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